음악 하루 명원공부 7월 18일로 넘어갑니다 시시무양화요 화시 유형시다 시는 형체 없는 그림이요 그림은 형체 있는 시다 라고 하는 시와 그림과의 관계에 대한 아주 유명한 명언입니다 화의 라고 하는 예술평론서에 나옵니다 북송대 예술가였던 곽희 등이 편찬한 책인데요 이 구절에 이어서 곽희는요 철학가는 이치를 많이 말하는데 이런 말들이 나의 스승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대 서양에도요 이와 비슷하게 시는 소리 없는 그림이요 그림은 소리 있는 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유의 경지가 비슷합니다 시와 그림의 원리는 서로 통한다 라는 그런 뜻이겠죠 다만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소동판은요 시와 그림은 본래 하나의 규율로 통하니 솜씨와 참신함이다 라고 하는 예술적 견해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술론들은요 동양의 문외평론이나 역대 시와 창작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요 언위심성이요 그런 마음의 그림이다 서위심화라고 하는 명꾼은요 말과 글을 당사자의 심경 즉 그 마음의 경제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글과 말이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요 글은 마음의 그림이다 시는 형체 없는 그림이요 그림은 형체에 있는 시이다 동양의 예술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국사의 오늘 1438년 7월 18일 명나라 헌종 때 일입니다 악명높은 감찰기구인 서창의 책임자로 온갖 만행을 저지르며 태감 왕직이 의사의 탄핵을 받아가지고 귀양을 갖습니다 서창의 책임자로 온갖 만행을 저지르던 태감 왕직이라는 사람이 탄핵을 받아가지고 귀양을 갖고 왕직은 얼마 뒤 귀양지에서 죽었습니다 헌종은요 이런 간신들과 어울려가지고 온갖 놀이에 심취했던 그런 혼군으로도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